마지막 기회라도 주십시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했다. 사방에서 해산의 진통이 밀려오는 한가운데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소송하고 고소하였다. 사형, 유죄선고가 떨어졌다. 멸절하라, 진군의 나팔소리. 끊임없이 악이 솟구치는 음행이 들끓는 그 도시를 쳐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미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는 잿물로 살이 문드러질 정도로 씻어내도 아무리 고급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 용광노뿔에 재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도 그들한의 악을 빼낼 수가 없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다 들켰다. 세상의 빛이 되는데 실패했다. 범죄의 양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만 바라보았지 우리 안에 가득 찬 악을 지적하거나 죄를 추궁하지 못했다. 우리는 부정하고 가증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죄에서 죄를 날마다 쌓아갑니다. 종일 비방하고 돌아다니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악행의 열매를 음식으로 삼고 사치와 부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쇠못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고통 중에 죽으신 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주목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범죄와 죄악이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민망히 여겨 통해하고 자복합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마음과 행위에 한례를 받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슬프고 슬픕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마지막 기회라도 주십시오.